그림자 놀이를 해봐요! 이건 뭐? 하나, 둘, 셋! 아, 주전자! 맞았다! 그림자 놀이를 해봐요! 이건 뭐? 하나, 둘, 셋! 아, 자동차! 맞았다! 아하! 정말 재미있어요! 그림자 놀이를 해봐요! 이건 뭐? 하나, 둘, 셋! 아, 루피! 맞았다! 그림자 놀이를 해봐요! 이건 뭐? 하나, 둘, 셋! 아, 벗겨요! 맞았다! 아하!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요, 그림자 놀이는 정말 재미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루피 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